안녕하십니까 2024년 하반기 노년사회화교육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개 강좌 중 총 53개 강좌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7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에 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수강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기초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59명입니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영어 심화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45명입니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29명입니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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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입니다. 한자 심화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37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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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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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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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2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3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35명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생활역학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27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컴퓨터 기초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31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컴퓨터 심화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52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문서 편집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50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인터넷 심화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4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1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63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2반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2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41명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41명입니다. 신청 54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2반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4반입니다. 스마트폰 기초 4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49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심화 1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38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심화 2반입니다. 스마트폰 심화 2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48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심화 3반입니다. 스마트폰 심화 3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38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실버 합창단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56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하모니카 기초반입니다. 정원 30명 중 신청 39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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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입니다. 타모니카 심화반입니다. 정원 30명 중 신청 39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장구 기초반입니다. 정원 30명 중 신청 53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6명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댄스 스포츠 기초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6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6명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볼륨 댄스 기초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50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볼륨 댄스 심화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67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9명입니다. 대기자입니다. 트로트 댄스 1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79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9명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4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라인 댄스 기초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146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인댄스 심화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44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놀이교실입니다. 정원 100명 중 신청 14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노래교실 2반입니다. 정원 100명 중 신청 188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사곤자 1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30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사곤자 2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26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문이나 1반입니다. 문이나 1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19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문이나 2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20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문이나 1반입니다. 서계 1반입니다. 서계 1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2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서계 2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21명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31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서계 1반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36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40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정원 15명 중 신청 30명입니다. 스마트폰 사진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68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청원 15명입니다. 전원 15명 중 신청 48명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 KI사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시니어로빅 2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63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시니어 줌바 1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63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시니어 줌바 2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61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건강체조 1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9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건강체조 2반입니다. 건강체조 2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108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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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입니다. 요가 1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85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요가 2반입니다. 정원 40명 중 신청 106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손발건강교실 1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61명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손발건강교실 2반입니다. 정원 24명 중 신청 27명입니다. 손발건강교실 2반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당첨 및 대기명단은 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복지관 내 3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2024년 하반기 노년사회화교육 추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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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